골키모와 네팔을 돕기 위한 특별 선교 호흡을 드리고 있습니다. 지난 주간에 네팔 선교사으로부터 네팔에 관한 사진이 도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. 여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당일 날 됐었던 사진이니까 여겨서 무섭도로 가서 함께 놀이가 넘어져서 차들, 노시락받은 것이 다 가다져서 사람들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거척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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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방에 말해 가지고 기부하고 예배 중에 지식으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4만여 명이 테드에서 생활총이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큰 조절을 받았는데 개발사람들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약탈이나 혹은 서로 먼저 줄 서서 구호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쟁이 전혀 없다고 전혀 혹시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이따가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격을 복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실 대로 하나님 앞에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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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